자 크리스탈 신소재 참 진짜 이거 퇴력들 장난질이 난무하는 종목이죠 이게 자 이런 거 거의 뭐 작전주죠 작전주 작전주 아니면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이거는 자 그럼 이 작전주를 우리는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되냐 자 우선 크리스탈 신소재 어떤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자 합성운모 합성운모라는 거를 이제 생산하는 애들이죠 이게 이제 퍼란료 뭐 절연재료 단열재로 사용되는 건데 이게 품질이 너무나도 우수하다 보니까 중점 추진 기업으로도 단독 선정되고 중국 정부의 지원금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어떤 주식이죠 네옴 시티 네옴 시티 관련주로 테마 형성 됐죠 그런데 어떻게 이 녀석들이 아시아 이 아시아 첫 전시회 네옴 시티 아시아 전시회 소식이 들려오니까 바로 급등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문제는 이게 세력 작전주라는 거예요 이게 딱 패턴이 뭐 EV천원 소재랑 비슷하고 하도 이런 작전주가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시가 오늘 왜 오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근데 그나마 옛날에 다행인 거는 어느 정도 올라도 이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 돼요 진짜 지금 시가 총액이 4천억이 넘어가는데 얘들 1년 영업이익이 그래도 2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은 PER 20배 정도 부담스럽지 않은 밸류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떨어져요 그냥 이제 관련돼서 이렇게 올려줬는데 근데 문제는요 네옴 시티 작년 말 뭐 이제 하반기 쪽에 항상 이렇게 네옴 시티가 들어왔었는데 이때는 왜 부각 안 받다가 갑자기 왜 이제서야 네옴 시티 타가지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얘는 이제 세력 세력 작전주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이 개새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동을 너무 많이 온다 그런데 이것도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에겐 기회가 왔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매수 잔량이 어떻게 일지 모르겠는데 우리 수급 한번 볼게요 보세요 세력 자손주의 특징은요 기관들의 투자가 거의 없어요 이 외국인 주식들 자 보세요 외국인들 엄청 담았죠 이 외국인 주식이 여러분들 이거 진짜 실제로 외국이니까요 아니에요 외국 창구에서 거래되면 여기 표시되고 우리나라 작전 세력들 차명 계좌 다 이거예요 EV 천당 소재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 지금 이렇게 많이 샀다고요 거래량 보세요 여러분들 거래량 보고 이거 분봉 켜볼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시작해서 계속 올리다가 관심 다 끌어주고 바로 이제 10시 좀 넘어서 11시 되기 전에 바로 사은가 찌르는 그런 모습 그리고 점점점점 이제 물량 이제 개인의 관심이 인심을 끌면서 상한가 막 30%에서 막 27% 왔다갔다 하면서 물량 최대한 털어내고 남은 물량 왜냐면은 조금씩 털어야지 되지 한방에 털면은 다 빠져나가요 얘들도 최대한 비싼 가게 많이 팔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물량을 이제 천천히 파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참 진짜 이런 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지 저도 참 이거 설명하기 난감해요 이거는 수급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상태에서 상한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수급 말고 뭐 있어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수급표를 항상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항상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지만은 태력작전주의 이것만 알면 돼요 자 작전한 주식이 의심이 되면은 자 얘는 선물거래가 안돼요 폭도옵션 쿨옵션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떨어져도 수익이 절대 안나옵니다 무조건 주가를 올려야지만 수익이 나오죠 그럼 얘들 입장에서 뭐냐 올려야지만 수익 난다며 그럼 얘들이 알아서 올릴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부터 이제 쓸 네옴 시티 이거 한번 얘기 더 나올 건데 이거 얘들 한국 왔잖아요 빈살만 씨가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이랑 또 얘기도 하고 얘들은 뭐 롯데 거기 이거 풀로 통으로 빌려서 본인이 남아둔 놈들인데 아무튼 이게 조만간 돌아올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테마는요 우리가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냥 슬 탈 때 됐는데 이제 정세를 보면 대충 느낌이 오거든요 하도 이 테마주라는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래서 뭐 그런 거만 보면 미리 좀 오래 걸려도 두세 달 안에 무조건 가요 이렇게 아무튼 간에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찍고 내려와서 여기서 유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다시 좀 보는데 여기서 한번 작전 털어먹고 이런게 보통 두세 번 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한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한번은 안 치는 게 좋아요 왜냐 제대로 찔렀으니까 자 찌르고 내리고 다시 조금씩 올리고 있었어요 자 저점을 염점점점 올리면서 간다 이러면요 한 번도 해먹겠다는 거거든요 개미 털기를 최대한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최대한 싼 주식에 많이 확보를 하고 그리고 얘들 유통 비율이 60%도 안 돼요 실제로 시장에 유통되는 게 60%밖에 안 되기 60%도 안 되기 때문에 더 적은 돈으로도 시세를 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오를 때는요 누가 사도 플러스 수익이에요 맞죠 그런데 적어도 여기는 물리면 안 되죠 적어도 이렇게 털 때 새록들 빠져나올 때는 절대로 물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이거는요 내일 대봐야 알아요 지금 크리스탈 신소재가 매수잘량이 백만주가 깔려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계산해볼게요 백만주 백만주 곱하기 자 주당 지금 4425원이죠 지금 44억치가 깔려있어요 지금 많이 깔려있는 거예요 엄청 이것도 그러면 내일 갭상하면서 떨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상한가 따라가기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그래서 이런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여러분들 따로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매매해요 이거는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방 한 개 만들어놨죠 이렇게 크리스탈 신소재 매매방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매매를 하면서 이거 적어도 여기 물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절대 안 물리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점 보면서 단타로 내일 아마 변동성 엄청 심할 겁니다 변동성 엄청 심하기 때문에 이거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혼자 괜히 하다가 진짜 죽었어요 여기서 안에서도 실제로 이 상한가 못 먹어도 이 사이에서 상한가 30% 잖아요 여러분들 이 안에서 단타만 자라면요 100% 금방이에요 진짜 하루 왼종일 이게 엄청 변동성이 클 건데 그래서 제 개인 번호 오픈해 둘게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자 크리스탈 네 글자만 적으세요 크리스탈이라고 네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톡방 초대를 해드릴게요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매매를 함께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뒤에 또 말씀드렸겠지만은 아 그리고요 톡방이 불편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제가 이 크리스탈 신소재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자료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안에 제가 1차 2차 3차 목표가 추가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는가 비중을 얼마나 실어야지 어떻게 실어야지 이제 리스크를 가장 줄이면서 수익은 극대화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어떠한 수급이 붙으면은 세력들이 매도하는 자리가 나오겠죠 매도 자 세력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어떻게 된다 주가를 급락이에요 이거는 여기는 적어도 물리면 안됩니다 이 수급표까지 적어놨기 때문에 이거 꼭 보셔야 된다 톡방 안 들어오시면은 이거 꼭 보셔야 돼요 톡방에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거 보면서라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집 받으실 분들은 위에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크리스탈 신소재 딱 플레임 7글자 다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지금 그래서 지금 크리스탈 신소재거 내일도 마찬가지고 이 세력들이 이 진짜 미친놈들이에요 얘들이 어떻게 이거를 좀 던지냐면요 자 보세요 분봉으로 볼게요 자 갑자기 이렇게 엄청 다다닥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구간이 있고 이때 어떻게 하냐면요 A라는 사람이 뭐 영화 작전 보신 분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자 예를 들어서 4,000원에 이제 B에게 넘겨야 돼요 근데 4,000원이 지금 시세잖아요 그러면은 이 A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4,200원에 한 방에 다 넘겨요 근데 여러분들 아니 우리가 이 실거래 매매 이거 시장가 매매를 하는데 매수하고 가능해요라는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체결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창구 창구에서 거래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금액이 가장 큰 순서대로 체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체결 우선순위에서 제외돼서 가장 밑에서 체결 후순위에요 후순위 실제로 창구 여기서 금액 많이 넣는 사람들이 체결 우선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B라는 사람이 4,200원 더 얹어서 4,400원에 한 방에 C에게 넘기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시세 금방 뜁니다 여러분들 이런 스몰캡에 유통비를 적고 적고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작전에 다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를 잘 이해 못 하시면은 그나마 잘 알고 있는 절의 도움을 빌려서 함께 매매를 하면 좋다 좋다 그래서 위능체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자 크리스탈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내일부터 같이 매매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놓은 톡방 있죠 여기서 함께 매매할 수 있도록 제가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톡방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 이 자료집 시나리오별 대형전략 자료집 이거 받으시면 되니까 이거 받으실 분들은 크리스탈 신소재 플레임 7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제가 자 주식을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좀 도움이 되는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투자자 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뭐 좀 올라와 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 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수행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 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요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그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토익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생활을 좀 하다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이신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단타이신 그리고 단타이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여기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에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건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 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어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